예, 지금 오늘 주제가 물, 물류가 흐르는 곳을 주목하라는 주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당장 미국 LA 앞바다에서는 약 3조 가까운 물류가 바다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 물류가 묶여 있으면은 그만큼 물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또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그러다보면 또 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 그러다보면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서도 큰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물류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 물동항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요새 우리나라 부동산이 요동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지원금이 풀렸습니다. 그 자금들이 풀렸을 때 결국에는 그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투자처이고 투자처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곳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동안 집값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건은 별로 안 나왔다고 치더라도 지금 물건 나올 때마다 이거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이니까 높은 가격으로 내놔야지. 그러는 상황에서도 자금이 많이 풀려 있었고 그 다음 이자도 싸다 보니까 그 돈들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되더라도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헝다 그룹이 망하면서 중국 자본이 흘러들어오는 것도 살짝 주춤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금이 그만큼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높게 나왔던 그런 부동산 물건들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한 부동산을 찾아야 한다. 건강한 부동산이란 물류나 그런 물류가 흐르거나 생산력이 높아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가 부의 창출이 일어나면서 땅값이 올라가는 그런 곳이 건전한 부동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런 곳 중에 하나인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을 안내할 생각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 과연 어떤 곳인지 저희가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부동산이 유행해지려면 길이 매우 중요합니다. 길이 중요한 이유는 물류의 흐름이라든가 생산력이 있더라도 어디에서 나온 물건들이 팔릴 수 있는 것. 애초에 그런 길이 없으면 지금같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자재를 수입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흐름에서는 그런 자재조차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중에서 예로부터 물류, 운송의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물길입니다. 그래서 물길이 있던 부동산은 예로부터 매우 유용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나루터가 있다거나 혹은 커다란 항구가 있던 곳에는 커다란 도시가 들어서고 그런 곳들이 전 세계 물류의 중심과 함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을 찾기 위한 그런 내용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두 눈 크게 뜨시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시대가 변하면서 그냥 원래 있던 물류, 항이 그대로 있던 게 아니라 또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짚어드릴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가 통일되거나 혹은 종전협정을 했을 때 휴전선 부근이 수혜를 보지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종전협정이나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을 때 수혜를 보는 지형이 오히려 오늘 얘기할 그런 물류항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종전협정 후 자기가 어디에 투자할 건가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사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 정말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인데요. 로마 시대 때만 해도 나침반이 왔을 때가 없었기 때문에 근해, 이런 근해를 따라서 물류, 배가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육군, 로마는 육군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해군이 매우 뛰어났던 게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이 앞에, 로마 앞에 있던 카르타고가 번성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크게 성장할 수 없었지만 이 카르타고를 실제 이겨내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 대제국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역사상 굉장히 넓은 제국을 500년 이상 거의 1200년의 역사를 갖고 지배했던 대제국을 오래도록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부동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물류 운송에 대해서 매우 뛰어났었는데 그게 이 지중해를 통해서 근해 항구로 다닐 수 있는 이 물길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복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대제국을 건설하고도 오랜 세월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몇백년, 300년 이상을 넘긴 제국은 많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 현세의 시대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은 지금 보면 유럽이 제국주의를 내세우면서 전 세계로 새 신대륙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그 역사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이때 가장 첫 번째로 신대륙을 발견했던 나라는 스페인, 포르투갈, 마젤랑이나 콜롬버스가 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먼저 발전을 했고요. 그저 이런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넓이의 대제국을 건설해서 이쪽에서 해가 졌어도 이쪽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제국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뒤늦게 참장한 프랑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까지. 그래서 전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 프랑스어 이 네 가지가 전 세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런 언어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런 나라들의 영향은 매우 막대합니다. 그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이룬 지역이 유럽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모든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타이틀을 아직도 갖고 있는 나라가 나올 수도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 실제 이런 바다의 패권을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스페인 함대를 넬슨 제독이 격파한 이후 세계 바다의 재권을 재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많은 전 세계에서 각가지 부와 물류가 영국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영국, 런던의 땅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에 와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 세계 최강국인 이유가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 바다에 함대를 배치해놓고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면서 특별히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그 하나 그리고 이 바다의 물류 흐름이 원활하게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원활하게 흐름으로 인해서 끝까지 미국은 번영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류의 흐름 그리고 그 물류의 흐름에 따라 달러가 흐름으로 인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바다의 지배권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느냐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유는 미국이 소련이 바다,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에 일본을 무조건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을 지킨다고 우리나라를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차 세계대전 후 동독과 서독이 나뉜 것처럼 원래는 전번국인 일본이 나눠져야 했었지만 미국이 일본을 절대 소련에게 줄 수 없다라는 태평양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소망에 의해서 대신에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졌던 겁니다. 이만큼 미국은 세계 바다의 지배권을 매우 신경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대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을 때 군사훈련하는 한가운데로 미국 함대가 들어가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많은 신문 매체에서는 중국의 함대가 엉망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원래는 군사훈련은 한가운데, 남의 나라 한가운데 함대가 치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엽기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각오하고도, 전쟁을 각오하고도 미국이 이렇게 세계 바다의 지배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얼마나 바다의 그리고 세계 물류의 흐름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져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류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물류 이동의 꽃은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사회자님,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과연 우리나라 혼자서 발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역을 통해야만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퀴즈도 있고 굉장히 좋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무역,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우리나라가 내수보다는 수출과 무역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다의 지배권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바다의 지배권을 지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선의 1등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바다의 지배권을 지배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물동한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살펴볼 때 중요한 물동항을 5개를 짚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부산, 그 다음 두 번째 광양, 세 번째 목포, 네 번째 평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항을 꼽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동해에 보면 동해악이라든가 묵호항이라든가 다른 항도 있지만 커다란 배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커다란 커다란 물동항을 이루고 있는 곳과 그 다음 발전할 수 있는 곳을 제가 따로 짚어냈는데요. 바로 이 다섯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통일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혜를 볼 지역을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요. 그곳들이 바로 이런 항구에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기차가 서울에서 한 번 중앙을 거치고 내려오다가 대전에서 목포 쪽으로, 그 다음 여기 내려오다가 익산에서 광양 쪽으로, 그 다음 대전에서 부산 쪽으로 그 물류 기차들이, 유럽에서 오던 물류가 이 항구에 와서 멈추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구가 있는 곳들이 가장 통일이나 그 다음 종전협정을 가졌을 때 수혜를 보는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국회에서조차 우리나라의 종전협정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만약 통일을 한다고 휴전선 부근이 가운데 우리나라 중심이라고 거기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실제 우리나라의 돈과 외국에서, 유럽에서부터 오는 돈과 물류가 실제로 오는 곳은 이 끝에 물류, 물동항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곳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산항을 예를,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부산항인데요. 조선시대 때부터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산업화를 시작할 때 일본과 미국을 상대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물류, 입구를 차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가장 부동산이 높은 지역을 얘기하면 강남과 부산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이 우리나라 최고의 무역항이었지만 선박이 점점 커지고 초대형화하는 추세 속에 구항만이 가덕도 쪽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원래 부산의 구, 시가지 쪽은 인구가 줄고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부산의 전체 인구가 줄고 있지만 가덕도 근처에 강서, 부산의 강서 지역 같은 경우는 강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면서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옛날에 그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시대가 흐르면서 이런 물류의 이동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이 부산항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산항은 통일이 되면 최고의 종착지가 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요. 애초에 유럽이나 북한, 러시아 쪽에서 중국 쪽에서 오는 물류는 가장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발전하려면 일본과의 터널이 연결되는 것보다는 빨리 통일이나 혹은 종전협정을 통해서 유럽과 이어지는 그런 물류의 이동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울러서 부산이 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러시아에서 최근에 북극항 개발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북극항 개발이, 북극항로가 개발됐을 때 북극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백길이 열렸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의 발전은 오히려 남쪽보다는 북쪽을 보고 그 투자를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양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광양 같은 경우는 부산의 위치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자, 부산 같은 경우 바로 앞에 일본이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해외로 뻗어나가는 데에 애로 사항이 있는데 광양 같은 경우 바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 조건에 있기 때문에 실제 1등 항구였던 부산의 역할을 광양이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양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양제철도 있고요. 그다음 울산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울산에 거대한 산업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산업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은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광양항이 과연 이것만 갖고 1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한 항구를 형성하고 있는 지형입니다. 제가 꼽았던 5개의 항구의 특징들은 첫째, 큰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지형들에 있습니다. 큰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지형에 그리고 큰 배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지형인데 광양은 이런 지형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산과 달리 부산은 이미 이런 지역들이 벌써 개발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남아있는 광양 같은 경우는 통일이 됐어도 혹은 신남방정책과 정전 협정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 그런 포텐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처로도 매우 매력적인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이 매우 좋아지면서 이번에 포스코의 깜짝 실적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에도 한참 조선 경기가 좋을 때 2013년, 2014년에 우리나라 GRDP 1등을 한 곳이 광양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서 또다시 이곳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혹시 투자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눈여겨서 봐야 할 곳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목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목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물동항이 지금 가장 늦지만 늦게 지금 생성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늦게 생성되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장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커다란, 아까 얘기했지만 완벽하게 파도를 막아주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물이 깊기 때문에 커다란 배들이 와서 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물을 잘 막아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광양보다는 물동항으로서의 포텐셜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 목포의 장점은 무엇이냐. 제가 목포를 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주위에, 목포 주위에는 충분히 아직도 광양처럼 개발할 지역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항구들이 이렇게 보면, 커다란, 그 주변에 커다란 공업 지역들이 형성돼서 그 주변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가치가 저평가돼서 투자처로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투자처로서는 매력적인 곳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택항입니다. 이거는 두 말에도 필요 없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최고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서해안 시대, 중국의 발전과 더불어서 발전한 항인데요.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국가 주도가 아닌데도 만들어진 거대항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평택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여기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파도를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주변에 자동차 공장이 두 군데나 있고요. 여기 밑에, 아산 쪽에도. 그다음, 이 옆으로 가면 평택에 삼성이 괜히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런 물동항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물류 운송에 많은 비용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동항이 있는 주변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 아직도 평택항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다음, 그 주변에 계속해서 새로운 지구들이 형성되면서 발전을 지금 이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탄소중립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소에너지 사업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 수소에너지 사업도 이 평택항으로 들어간다고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의 발전은 무궁무진한데요. 문제는 뭐냐. 서해안 항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파도를 막아주는 지형을 갖고 있을 때 중간에 보시면 뻘이 쌓이면서 낮은 수심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 아까 제가 목풀을 굉장히 좋게 본 이유도 물이 깊고 뻘이 안 쌓여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뻘이 쌓이지 않고 물이 깊어서 큰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서해안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제가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무역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얕은 수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항상 부산에 밀려 2등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세히 보시면 원래 인천항은 지금 여기 앞에 섬이 막아주는 지형 앞에 원래 인천항이 생긴 걸 볼 수 있는데요. 항상 얘기하지만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지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파도를 막아주면 뻘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이 인천 신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깊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파도를 막아주는 그런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깊은 곳에 결국 항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금 배가 점점 거대화해 계속해서 조선 사업에서 거대화되는 배들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곳에 만든다고 만들지만 위치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인천이 아까 제가 남북이 통일되거나 종전협정을 맺었을 때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그다음 남한의 중간에 역할을 할 지역은 결국 서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이 되거나 종전협정을 맺었을 때 수혜를 볼 지역은 서울이기 때문에 그 서울 주변에 몰려있는 많은 공단들이 결국에는 평택항까지 가기보다는 인천항으로 그 물류가, 물류와 돈이 모여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인천항도 통일이 되는 것과 종전협정을 맺는 게 인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돈과 물류의 흐름에 의해서 부동산도 같이 올라간다는 걸 얘기해드렸는데요. 바다와 물을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돈이 돌아가는 것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일자리의 흐름 그리고 물류의 흐름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고 가치가 상승하는 건강한 부동산에 투자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무역의 비중은 점점 커져 가기 때문에 그 주변의 흐름과 물류의 흐름과 개발 발전을 보고 일자리가 늘어가는 것을 찾으신다면 반드시 부자가 되는 부동산을 수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